량을 증가시켜야겠죠.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면 얘 혼자서 만드는 걸로 얘네들이 다 못할 거라고. 아마 두 번째 라인에서 끝날 거야. 응, 끝나죠. 여기서 다 가져가 버리죠. 응,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동 드릴을 한 개 더 제작을 해서 이 정도죠. 이 정도 라인에 제작을 해서 5번으로 여기에다 라인을 하나 더 증설해주고 전기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이제 모자랄 거야. 이거, 이거 한 개 더 있어야 돼. 그게 정답이야. 법규. 바빠임만아. 이거 연구해.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고. 방식으로. 이거 하나 만들어서. 넣고. 됐어. 이렇게 하면 아마 어, 네 개 전부 다 풀로 가동 될 겁니다. 네 개 풀 가동이죠. 응,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석탄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면 석탄이 사실상 사실상 석탄이 지금 여기에서 석탄이 필요가 없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게 아니기 때문에 지가 처먹을 거 처먹고 안에다가 충전까지 시켜주면 저거 혼자서 다 쳐내고 여기서는 계속 구리를 생산해 내고 구리 광석이 한 개씩 남는데 남는 것까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리 광석이 절대 남아서 나오지 않겠죠. 오히려 약간 모자랄 거야. 두 개로 만들어서 나오는 양을 얘 혼자서 원래 얘네 네 명이서 쳐내야 되는데 그게 힘든 힘든 상황이라서 얘는 안전빵으로 한 개를 더 만들어 놨는데 사실 별 의미는 없어. 사실 별 의미는 없어. 고지게 만들었네. 아마 이게 모자랄 거야. 그 다음에 이걸 한 개 더 만들어서 빠른 작업기 두 개 제작을 한 후 하나는 없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없고 그리고 네가 만들 거는 남아서 나오는 양이 없네. 남아서 나오는 양이 초반에만 있고 나중엔 없네. 한 개 더 만들어도 될 정도인데 그러면 얘를 그러면 투입기를 제작을 해버리면 안 되겠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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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전력 생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에너지 생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연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선 reforms 생산에도enix 인구가 아무런 문제가 없네. 이걸 만들면 엔진 유닛을 만들 수가 있다. 연구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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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먼저 연구하자. 이런 것 좀 쉬운 걸 빠르게 연구를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초록색 물리학을 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해주고 됐죠. 그러면은 구리판만 오지게 남아서 나올 건데 구리판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가 또 문제네.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야 된다. 뭘 만들어야 돼. 없는데. 만들게. 포탄만 들까. 얘 그냥 여기 혼자 살아도 될까 아니냐. 까놓고 여기에서. 그냥 여기 혼자 살아도 돼. 사실. 굴이 뭐 일로 키드 가도 뭐 굴이 뭐 일로 키드 가도 그잖아. 그장 없어. 쓸데가 지금. 뭐 뭐 여기서 뭐 얘네들 이거 갖고 뭐 만드는게. 이제. 잠깐만. 뭐 만들 거 있나 내가. 고민해보자. 연구소를 만들어서 발전 속도를 높인다? 아니면 폐로 지금 만들고 있다. 레이 있다. 아 포탑 있다. 아 단짝 만들어도 되겠는데. 아 근데 단짝 만들 수는 없을 거야. 별일 없네. 어쩐지 제작 속도가 느려졌다. 어쩐지 이게 모자라다 했어. 이제는 이 용광로를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용광로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해. 지금 용광로 자동화 시스템이랑 아예 방법이 없진 않죠. 용광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면 우선 분배기를 제작을 해야 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이에 집어넣는 걸까. 아 아니네. 자 이거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아 양쪽으로 나오는 거야? 아 법규. 한쪽으로 집어넣으면 양쪽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기계구나. 그렇네요. 응 그렇네요. 그러면은. 얘네도 이제 자동이 되죠. 연료가 부족하면 지가 알아서 여기에서 공급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것도 됐어요. 또 자동화가 됐고 이것도 자동화가 다 됐고 이쪽도 자동화가 됐고 와 나 또 개똥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시축이 원유 아니 이런 거 말고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하자. 내가 진짜 필요한 건 강철 용광모야. 아 아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음 게 뭐야? 전기 용광모는? 아 이거 해야 되네 그러면. 우선 그럼 시축이 원유 음 아 야 나 됐 소름돋네 진짜 미치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비상할 수가 있지 심각한데 이건 무섭다 무서워 미칫다. 둘이서 캐는데 세 개에서 두 개가 논다. 별로 요러식구 하지 않은 상황이죠. 세 개에 개선을 5개. 3개에 5개가 겨우 돌아갈까 말까. 강철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됐지. 철을 한 번 더 가공하면 강철이 되는 건가? 맞나? 강철을 제작하면서 놀고있지. 강철을 제작하면서 놀고있지. 강철을 제작하면서 놀고있지. 강철을 제작하면서 놀고있지. 강철이 될 것 같은데? 강철을 제작할 것 같지. 응 이정도면 되겠네 아 에너지가 없구나 목탄이 없네 넌 어떻게 돌아가고 있음